강선생 저도 차 뽑았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지 말입니다 강선생 강선생 태우러 가야지 아 너무 세게 닫았다 아 세차인데 강선생 강선생 이제 나랑 밥보고 영화 먹을래요? 헐 투싼 투싼 타면 다 유시진 되는 줄 아나 봐 강선생 강선생 이 시간 이후로 나랑만 있어요 내 생각만 합니다 강선생 제가 사고할까요 고백할까요 저 완전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내 사랑은 영원히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버지 말입니다 강선 강선 뭡니까 나 빅보스지 말입니다 제가 빅보스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하나 둘 셋 하면 셋 저런지 근데 숫자가 저보다 적은데 왜 이렇게 빠릅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새로 나와서 샀습니다 피버 or never 투싼 피버 강선생 도착 돈